It's a beauty beauty beautiful day 야아 구름 한점 없이 진짜 날씨가 좋구나 오랜만에 진정한 beauty beauty beautiful day네요 만약에 날씨가 안좋으면 어떠냐구요? 날씨가 안좋아도 아침을 beauty beauty beautiful day와 함께 시작하면은 안좋은 날씨도 마음속에서는 화창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네 그게 바로 저의 beauty beauty beautiful day 법칙입니다 뭔 소리라는거야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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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서 이름 부른거지? 네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고택이에요 고탱 반갑습니다 뚜루루루룹을 하는 사람이에요 반갑습니다 다음에 계세요 안녕 이태원 해밀턴 호텔 쪽으로 가죠 오늘 정말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태원에 왔는데 지금 전화를 해서 그분이 어느쯤에 와있을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 분한테 직접 전화하는 거 아니고 에이전시 전화 왜 안 받지? 뭘까 지금 이 상황은 뭘까 오늘 만나기로 한 분은 제가 예전부터 바인을 많이 봤는데 외국에 유명한 바인 크리에이터예요 그래서 사실 되게 설레고 어떤 사람일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비밀로 하고 가서 어떤 분인지 이분입니다 Q-PARK! 제 이름이 박경규입니다 아 박경규님이시군요 Q-PARK 고탱 그래서 이분이랑 오늘 많은 콜라보레이션 할 거고 그리고 이야기도 많이 할 건데 아마 조금 영어를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야! 오케이 야! 알아요, 렛츠고! 라면 먹을까? 아, 그 말인지 알아요? 아, 유진이 말했을 때 그 남자한테 말한다고 말한다고 말했죠? 예예예예 브리뚜 영상, 닌자 영상 이런 영상으로 페이스북에서도 그리고 바인에서도 많이 뵀던 분인데 직접 보니까 영상이랑 똑같은데 완전히 목소리도 똑같고 당연히 그렇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생각보다 말랐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분은 딱 보는데 그냥 영상 그대로 살아 나와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아, 서원! 하하하하 짜장면이 준비됐어? 정말 준비됐어! 네, 준비됐어! 네, 준비됐어! 가시죠! 자, 제가 먼저 갈게요 가자! 큐팍 여자친구가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제가 간짜장 이렇게 구매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짜장면을 주문했어요 무 einged Ford 거의 manifest volts 이건 공개맥 Place 잘 모를 거짓 를 되는 거죠 맞아요 저희가 다 어디 갈까요? io Whoa tiop pot 무 이렇게 나 5 서울의 인구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 지금 내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1000만명이라고 했 10PM 20正 15 서울의 인구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천만명이라고 했어요. 10밀. 20밀. 15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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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5, 18, 20. 9밀. 9밀. 18. 9.9밀. 9.9밀. 20밀. 갑자기. 갑자기. 맛있어. 오우. 오우. 큐팍님이 만들었던 비디오 중에 소리 질르는 이가 이 노래를 가지고 만들었던 비디오. 그거 파트 2를 파트 2를 찍어볼까 해서 지금 이 근처에 마무리를 해줄 분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 섭외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큐팍이 흑인분을 섭외하러 갔어. 와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저런 상황이라면. 아 이 빨개진 거 봐. 다 먹었어. 너도 줄까? 너도 먹고 싶니? 너 먹으면 안 돼 이거. 아 그저 여기 여기. 어? 예. 뭐? 아 그는 안 돼. 아 그는 안 돼. 아 그는 내 핸드폰이. 아 그는 내 핸드폰에 있는 것 같아. 아 그는 누가 이 안 돼? 아 그는 이 프랭크. 아 그는 프랭크. 아 그는 그는 프랭크인거야? 아 그는 내 핸드폰이 있어? 아 그는 왜 어딨어? 그는 어디에 된거야? 뭐지? 뭐지? 예! 프랑스! 프랑스! 아니, 내 핸드폰은 여기있어! 내 핸드폰은 왜 이래? 귀엽다 귀엽다 안 웃음 쿨키스 slang이 아니라 인터넷 slang 인터넷 slang?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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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좋아 인정 오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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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구요? 뭐? 지리구요? 오지구요? 지리구요? 뭐라고 설명해? 나 노인정 노인정은 뭐 나 뭐 노인정인데 노인정 뭐라고 여기 앉아있어 퀵파크emat numa 너무 안전치지 그러면은! 소리질르는 챔피언! 챔피언! 소리질르는 니가 챔피언! 이 노래로 큐파크에 되게 재밌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것 버전 2가 나왔습니다 큐파크 채널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예예예예 제발 저는 저한테 지원하는ton 넧해 감사합니다 이 남자를 계속 시청해 주시겠어요 예예 그 사람! 큐팍 오지구요! 오지구요! 고탱 지리구요! 자 이제 다시 길고 긴 지하철 여정이 다시 시작되네요. 아 피곤하다. 그래서 아까 큐팍님과의 영상을 다 찍고 지금은 플라잉 몬스터즈 친구들을 만나서 오늘 또 간만에 같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네 오늘 큐팍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영상도 찍고 이야기 정말 많이 했는데 저는 바인을 보면서 고탱의 비디오 영상을 찍기 시작했던 터라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저도 큐팍님 영상을 그 당시에 정말 많이 보고 거기에서 많은 모티베이션 영감을 받았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한국에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게 정말 너무너무 신기했다. 그리고 소리 질르는 니가 영상에도 내가 나올 수 있었다니 오 마이갓 프리깅 굿네스 잠깐만 또 잘못었나? 여기 나가는게 어떻게 되어있는거야? 생각해보면은 한국에도 커뮤니 비디오? 유머 비디오랄까? 꽁트 그런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없는거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은 영상을 만들고 있지 않죠? 이렇게 블로그 같은거를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마찬가지로 큐팍님도 그리고 해외의 바이너들도 코미디 영상을 예전만큼 많이 만들고 있지는 않는거 같아요. 큐팍이 제일 많이 걱정? 제일 많이 요즘 생각하고 있는거는 그거래요. 영상 하나 만드는데 아이디어를 엄청 까다롭게 선정을 하다보니까 많이 찍지 못한다는게 좀 아쉽다는데 그거를 좀 극복하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자 자 플라잉몬스터즈에서 전화왔다. 요 왔어 맨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를 가지고 오면은 좀 더 힘이 들어요. 뭔가 그날의 피로도가 좀 더 올라가 차라리 이렇게 두 발로 걸어다니는게 피로도는 좀 낮아. 그래서 차를 안가지고 왔는데 와 이 정도는 차를 갖고 왔어야 되겠는데? 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좀 태워주세요 집에 집에 가고 싶어요 플라잉몬스터즈 안녕하세요 가위바위보 사실 굉장히 먼 곳인데 이렇게 와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 얼굴도 보고 이렇게나마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거 같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제가 정말 배우고 싶었던게 트리킹이기도 한데 사실 너무 종종 와서 1년에 한 두번 오나? 이래가지고 저는 뭐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좀 배워볼 수 있을까? 어 좋지 원 탭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친구한테 배워볼거에요. 어떻게 배우면 됩니까?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쉬운 핸드스프링 핸드스피링? 핸드스프링 핸드스프링 손짓고 앞으로 도는건데 아 요거를 배울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허팝 하 우리 허팝 뮤직비디오 여기 힘들어가지고 와! 됐다! 네! 잠깐만... 니가 하고싶어하는 기술이야? 네 요거... 어... 다시... 워! 워! 플라잉 몬스터즈 대표... 트리커 김홍원의... 트리킹을 보시겠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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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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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잘해졌men 티셔츠에 예쁜데 이건 새로나온 플라잉 몬스터 티셔츠입니다 갑시다 우리도 오케이 자 오늘은 이렇게 정말 긴긴 하루였고 플라잉 몬스터즈 원택이랑 그리고 홍일이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드디어 오늘 제대로 연습도 해보고 지금 다리가 후달거려 다음번에 또 플라잉몬스터즈 친구들이랑 영상 찍을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구요 어떤 사람들이랑 이야기가 또 재밌었는지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유 레이더 바바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뚜루루루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